오늘의 정석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김정수 운영역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사이에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어떻게 데뷔를 해야 될지 알려주시죠. 네, 몇 가지 주요 이벤트에 대한 것들이 좀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좀 종지부를 찢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자면 일단 금리 인하 논의와 관련되어서는 연준 쪽에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냥 일시적인 거다. 이거와 관련돼서 옥신각신 다툼이 좀 있었지만 섹스널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종지부를 일단 냈죠. 그렇죠? 분명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준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인하와 관련된 우리가 이야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돈도 그렇게 반응을 좀 했어요. 참 똑똑해요. 돈이 항상 미리 압니다. 미국 2년물은 이제 4%가 깨진 지 오래됐고요. 이제 3.9%대고 그다음에 10년물이 3.8%도 깨던데 3.7%대까지 진입하는. 돈들이 미리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고 그리고 그 전에 이번에 금리 인하 명분이 될 수 있을 만한 물가 있잖아요. 물가. 이거 잡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돈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의견을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돈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내 생각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강남에 이 아파트 너무 비싼 것 같아. 계속 올라가요. 그러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 것 같아. 그래도 더 빠져요. 그럼 돈이 맞는 거예요. 이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돈이 무조건 정답인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는 것이 딱 이성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감정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감정. 그리고 이 사람의 감정은 눈으로 봐야만 믿고 그리고 거기에 광기나 공포에 의해서 거품이 꼈다가 그다음에 과도한 할인들이 적용이 되면서 결국엔 기업의 가치에 수렴되는 게 주식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돈들은 이미 현지 시장에 대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응 아냐라는 신호를 분명히 좀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뭐가 더 중요해지냐면 논란이 딱 정지가 되면 논란이 딱 끝나고 나면 사람의 감정이 굉장히 크게 유동치다가도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과 그다음에 흥분을 느꼈던 사람들이 진폭이 굉장히 커지다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점점 진폭이 잡아져요. 진폭이 작아진다고. 그러니까 공포를 느꼈던 그 감정이 지속되지도 않고 흥분했던 그 감정이 지속되지도 않거든요. 이걸 다르게 주식으로 보면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현상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차분해진다고. 그래서 이 차분해지는 흐름이 지금 한 2주 가까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럼 한 2,700 정도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적정한 주가 수준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자금들이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들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고 조용해져요. 그럼 그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하죠. 그러잖아요.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한다고. 나라가 한번 딱 뒤집어지면 새로운 권력자가 등장을 한다 이거예요. 프랑스 대혁명 딱 나폴레옹이 딱 세상을 뒤엎고 나서 이 권력자가 딱 등장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히어로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식으로 치게 되면 여태까지 돈을 끌고 갔었던 이 주식들이 이번에 무너지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등장을 했었을 때는 기존 세력들의 권력을 빼앗으면서 새로운 주식들 가운데서 왕이 등장을 한다. 그런데 그 왕이 얼마만큼의 판을 키울 것이냐. 이게 주의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기폭제 역할을 해주는 게 나머지 서브 기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일단 엔비디아가 28일 실적 발표 예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9일이니까 엔비디아가 판을 크게 깨느냐 안 깨느냐도 좀 중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실적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면서 올라왔으니까. 대신 성장률 자체가 너무 극격하게 둔화되는 이런 모습만 안 보이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9일은 그걸 좀 포인트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8월달 시장이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이 기간 동안 이 월봉을 우리가 잘 보면 긴 꼬리를 달았어요. 긴 꼬리. 2400을 붕괴했다가 2700까지 올라왔어요.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300포인트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15,000원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 원의 손절을 못하고 7,000원에 강제로 손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만 원이 왔어요. 난 7,000원에 손절했는데 다시 살 수 있어요? 못 사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위축돼서. 위축돼서 난 7,000원에 손절당했는데 만 원에 어떻게 다시 주지 못 사요? 못 사요. 그래서 사이클이 터지는 겁니다. 코로나 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450, 나는 1,500에 손절했는데 1,700, 1,800에 다시 삽니까? 겁나서 못 사요. 거기서 또 등락 나오면 금방 털립니다. 그래서 대사이클이 터지는 거고 그때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면이나 신용청산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저점에서 300포인트가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주도권을 어디서 잡았느냐.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는데요. 이거는 주식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7월 11일부터 지수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나서 510포인트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권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돈을 안 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7월 11일에서 8월 5일까지 510포인트라는 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주가가 급락했다는 얘기는 돈을 뺐다는 얘기잖아요. 주식을 팔았으니까 돈을 뺐으니까 주가가 빠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체적인 시장은 돈을 빼는 시장이었다고. 말 나온 김에 코스닥도 한번 봅시다. 고점을 잘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0포인트에서 626포인트까지 그냥 빠진 게 아니라 전세계가 같이 폭락했잖아요. 혼미 백산됐지 않습니까? 폭락됐단 말이에요. 전세계가 같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 돈이 증가했어요? 돈이 안 증가했어요. 잘 보세요. 시장은 폭락이 나왔으면 돈을 뺐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공포 때문에 팔든 아니면 차이시원 욕구 때문에 팔든 다른 종목을 사기 위해서 팔든 어쨌거나 돈을 뺐잖아요. 돈을 뺐으니까 주가가 폭락을 한 거지. 그리고 나서 주식이 저점되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는데 돈이 안 붙었어요. 이게 전체 시장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해야 되죠?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밥 같은 거 먹을 때 되게 아끼는 반찬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깍두기나 오이무침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런 거 먹을 때는 좀 남겨놓는다고. 되게 내가 좋아하는 음식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좀 먹으려다가.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아요? 내가 물건을 한 5개 있으면 마지막 한 개는 못 팔겠는 거야. 나머지부터 판다고. 제일 아끼는 것들은. 돈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8월 달인데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를 생각을 했었을 때 이 업종은 분명히 실적이 좋아질 게 좀 명백해 보여. 모멘텀에 압도적으로 좀 뛰어난 것 같아. 이게 미국 정부의 수혜를 받든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든 돈들의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회복이 제일 먼저 될 것 같아. 이거 내가 제일 아끼는 물량이야. 이게 기관 투자가건. 미래셋이건 삼성 자산운용이건 아니면 해외에 있는 투자가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일 소중한 주식. 이 제일 자신 있는 기업을 마지막에 남겨놓고 제일 좀 자신 없거나 어쩔 수 없는 주식을 먼저 던지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물량을 다 뺐어요. 그리고 올라오는 기간 동안 물량이 많이 안 들어왔었다고. 그 얘기를 보면 7월 11일을 넘어갔다는 주식은 다른 주식들이 돈 뺄 때 그 주식은 안 뺐다는 얘기예요. 왜? 제일 아끼니까. 제일 자신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게 보이면 이건 테마가 아니라 산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7월 11일의 고점을 넘어가는 주식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 돈 뺄 때 그 주식은 안 뺐으니까. 그리고 시장 자금이 안 붙을 때 그 주식은 자금이 붙은 거니까. 그런데 그 기업이 테마면 단발이겠지만 해외에 있는 이런 물줄기와 같이 연동되면서 움직이면 이거는 새로운 왕의 출현일 수도 있겠구나. 이거 태주 이방원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월 11일에 고점을 넘어가는 주식 위주로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주식은 지수 위치나 유동성 보면서 매매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 보면 유한 양이 같은 경우가 7월 11일이 여기예요, 여러분. 7월 11일이면 8만 8천 원, 9만 원대잖아요. 이거 위에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른 주식이 돈 뺄 때 이 주식은 돈 안 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월 11일 날 고점이 얼마 정도 되냐면 82만 3천 원이에요.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주식이 돈 뺄 때 이 주식은 안 뺐다는 얘기예요. 제일 아끼니까. 누가? 제가? 아니, 돈들이. 그다음에 셀티론 같은 경우도 7월 11일을 보면 7월 11일 보면 18만 6천 원이에요. 그 위에 있죠? 다른 주식들 돈 뺄 때 이 주식은 돈 안 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있죠, 여러분. 알테오젠 보세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를 보면 7월 11일이 여기입니다. 27만 원 정도. 27만 원 위에 있죠? 다른 주식들 돈 다 뺄 때 이 주식은 돈 안 뺐다는 얘기예요. 리가켕바이오 같은 경우도 한번 봐봐요. 7월 11일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한 8만 2천 원대. 안 빼죠? 다른 주식들 돈 뺄 때 이 주식은 돈 안 뺐다는 얘기예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이넥스도 마찬가지. 엘스팸도 마찬가지. 여러분, 뭘 의미해요? 다른 주식들은 거래대금이 안 늘어나는데 이 주식들은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7월 11일 위에 있죠. 그런데 종목이 한 개면 개별 재료인 거죠. 그 종목에 대한 개별 재료인 거지. 그런데 바이오 전체적으로 종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7월 11일을 넘어가는 주식.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말고 돈들은 바이오 제약이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이익 증가치가 분명하겠는데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호재든 아니면 다른 우리가 모르는 어떤 호재든 돈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번에 고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이 안 나오거나 연속성이 떨어지면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든 배터리가 급등이 나오든 자동차가 급등이 나오든 여러분들은 오히려 상당히 막힐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바이오 중심주가 고점을 계속 저점을 높이는 가운데 반도체가 자금이 붙고 자동차가 붙고 배터리가 붙으면 여기 지수가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바이오가 만약에 무너져. 그런데 반도체가 급등이 나와. 배터리 급등이. 그러면 이게 축소인 거예요. 그럼 오히려 현금을 더 늘렸다가 다시 시장이 출렁거렸을 때 하단에서 다시 싸게 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의 중심은 바이오 쪽으로 좀 굳어졌다라고 보시고 여기가 전체 자금을 늘리면 중심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시면서 포트에 반영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핵심은 바이오 이렇게 해서 딱 이야기를 정의해 주시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수 운영이었습니다.